슈가 띠 소리지? 하와이가 생각나는구만 하와이가 생각나는구만 진짜 의외다 박사 두 개... 어휴 뭐야 너무많은 두 명! 야! 나 잠시만 야! 나 잡지마.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? 나. 할거야? 할거야? 마시고. 왜? 왜? 하지마. 5점. 하지마. 하고 싶어? 해 그러면. 가까이 가까이. 저는 이제 항상 이제 다 년간 이제 일곱 명가 살면서 가장 의견이 치기가 안 된 멤버. 저는 사실 태형이었거든요. 어 맞습니다. 네. 저희들이 의견이 치기가 가장 안 됐던. 약간 접점이 없어요. 뭔가 의견이 안 맞고 싸울 것 같으면 그냥 손을 잡을 수 있어요. 아 조연이 손 잡을래. 아 손 몇 번 잡냐. 나 속에 관송 꼬입자. 야. 야. 진짜 꼭 지켜줘. 꼭 지켜줘. 지금. 저에게 성공을 한 번 10달러를 드리고요. 쉽게 하면. 쉽게 하면은. 부여 팀 10달러 뺄게요. 오. 그치. 이런거 안하면 좋아. 형. 형. 10달러 걸려. 아니야. 그냥. 진짜 쉬는거에요. 손잡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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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잡으세요, 손 잡으세요, 손 잡으세요. 자, 갑시다, 갑시다, 갑시다. 텔레파스 좋지. 과연 비와 슈가에? 야, 생각하지 마. 야, 손 잡고 해, 손 잡고. 우리 한 몸이야. 야, 서로 진짜 안 맞거든요. 하나, 둘, 셋. 이거 봐야 된다, 그렇지. 하나, 둘, 셋. 아, 야, 이거 못 맞추지.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. 오케이, 오케이. 컬러, 흑백. 하나, 둘, 셋. 흑백. 예. 김치만두, 고기만두. 하나, 둘, 셋. 고기만두. 이야, 까봐. 코트, 패딩. 하나, 둘, 셋. 코트. 누가, 누가 오기고 팀워크가 앉아서 그랬냐. 그냥의 감점을 안장했다면. 이겼겠죠. 이겼죠. 와, 손 잡아요, 손 잡아요. 손 잡아요, 손 잡아요. 네. 자, 둘이 손 잡으세요, 손 잡고. 네, 달려라 방탄. 슈가 형이랑 이런 인연을 만들어 주신 감독님 정말 감사합니다. 왜냐면 봄보야지도 감독님과 함께했거든요. 앞으로 더 손 잡는 날만 가득한. 맨날 춤아야 되는데. 오케이, 감사. 다시, 다시. 다시, 다시. 다시, 다시. 야, 어버라. 저 힘이 딸려가지고 또, 또 뭐 찍을 수도 있습니다. 우리 생각해도 난 나를. 야, 할아버지 오버 나라 같아. 할아버지 좋아? 좋다. 아이고, 좋다. 하와이. 할로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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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tterly. 할로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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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이번에 나온 앨범도 들어갔는데 아 장난아니에요. 할로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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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솔직히 말하면은 저는 저 우리의 앙팡만 앙팡맨. 앙팡맨. 앙팡맨을 되게 좋아합니다. 앙팡방만. 앙팡맨을 제일 좋아해요. 앙팡만 한 번만. 우리 태형이 이렇게 치댄다? 치댄는 좀 짜증나지 않나? 왜 그래? 그런 분위기가 아니죠? 멤버가 이렇게 기분이 안 좋거나 할 때만 아 그쵸 형 그럴 때가 우리 태형이가 갖고 있는 기억입니다 지금 한번 해주세요 좀 치대주세요 윤기한테 치대주세요 잘한다 진짜 잘하긴 하네 잘 치대게 한다 nez 네 글자죠. 아 미국자라면 누가 보낸 겁니까? 나래가. 그러면 누가 보낸지 얘기해주고 다른 내용을 생략하고 그 중요한 네 글자만 얘기해주세요. 오케이. 그러면 슈가 형부터 왔어요. 아 슈가. 메시지. 정말 메시지. 오오. 마지막 멘트는 아 마지막 멘트는 살고는 하나지. 사랑한다. 도라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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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브. I love you. I love you. 메시지를 처음 봤을때 기분이 어땠나요? 형이가 울었다는건데. 도라마다. 도라마다. 영원한 아이들. 아아아아악. 굿굿아 젠젠. 저였습니다. 누구예요? 정말 모두들한테 다 힘을 받았고 다 위로를 받고 정말 멤버들 덕분에 정말 힘이 났는데 갑작스럽게 길게 저한테 문자가 오는 멤버가 있었어요. іш. 진짜? 나 진치하러? 대박! 내가 상 다들 못했다. 정말 진해. 왜? 다 이제 퇴근하고 된 끝말이 되게 기억에 남는 거 몰라요 처음 들었어요 하지마! 하지마! 해야 돼! 해야 돼! 준비해야 돼! 너무 궁금하다. 이거 무슨 소리야? 하나 나오고 하나 나오고 하나 나오고 방탄 회심! 진짜 나왔다! 진짜 나왔습니다! 한 10분 동안 먹었다고 진짜 10분 동안 먹었어요 와 나 수강한테 사랑하다가 그런 것도 있나? 야 나도 없어 난 제일 길게 받아본 게 형 밥 먹을래요 수강 그러면 안 하는데 간장해야겠네 대박이다! 이거 진짜 몰랐었다 왜 이렇게 내가 먹었지? 흠 Laurent 또 새로운 서신이 나 안돼 자 다음 이제 또는 손에 띄어야되고 이곳에서 손이 없어졌어 1, 2, 2, 1 2, 2, 2, 1 만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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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대였어 미치겠어 요 요 요 요 낙서 낙서 전화해 낙서 자기 예 1, 2, 2, 1 낙서 낙서 전화해 낙서 자기 예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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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 새로운 사람 너무 설레여서 가시라고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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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 너무 설레여서 ن 그럴대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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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